좀 씻어야 돼, 얘들아. 야, 일찍 시작한다. 아유, 내가 저거일 줄 알았어. 저때 엄청 화제가 됐었거든요. 그때 시청률이 15.9. 거의 15% 나왔었잖아. 나랑 똑같네, 싱크대에서 씻는 거. 발만큼은 좀 닦지 마. 어머머머머, 대충 그냥. 아, 실수를 안 하고요? 손바닥인 거예요? 네, 어메어메. 지금 몇 시지? 지금 몇 시지? 사십 분 지났어요. 정말 빨리 가잖아. 아유, 우리가 초조하네 다. 아유, 식판까지 다 챙기고. 기도하네, 뭐 하지. 어우, 칼질도 예술이네. 어우, 그냥 배촌또 빵 하는 게 아니네. 아유. 아유, 아유. 사실. 어우, 좀. 어. 어이구, 같이. 아유. 나갔어? 응. 아유, 저거 뭐. 아유. 지금 아직도 집게 목사고. 저게. 너무 귀여워. 그래서 나왔어? 응. 집게 말게도 나왔어? 그리고 빨리 떠나자. 고생이 드시는 게 아니고 애들을 또. 오늘 왜 먹어? 오, 시현이가 좋아하는 고기를 맛있게 안 먹어? 아유, 예뻐요. 자, 이제. 한 번만 더 먹자. 한 번만 더 먹자. 한 번만 더 먹자. 하나 더 못 먹었어요. 두 명 일했는지 엄마한테 한 번 물어봐. 엄마 뭘로 만들었어? 엄마 뭘로 만들었어? 다 먹었어? 이거 나 준 거 아니었어? 청년 씨 옷까지 다 먹었잖아. 아유. 주구도로 진짜 속상하거든요. 어, 이제 됐어. 이제 시간이 됐어. 아이고. 펄쳐 펄쳐. 야. 또 하나하나. 아이고. 야, 너 이거 양말 신어 이제. 양말까지. 아유, 세상에. 나를 신어줄래? 나는 애기봉용이야. 애기봉용이야. 아이고. 저기야, 이거 티셔츠 집어넣어. 티셔츠 바지에 집어넣어요. 카디건은 입지. 뭐 하나 제대로 못하고 다 물어보네. 이거는 시현이가 꽃다지는 하고. 응? 양말도 시현이가. 지금도 있어. 아니, 아까부터 가오시면. 뭘 막히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. 맘에 입 닫고 있어. 왼손 주변에 딱. 그냥 서두른 법이 없네. 여유 있다. 여유. 아이고. 할 일이 많다. 출근할 때. 사기 양말도 좀 신고. 양말 좀 신겨줘, 자기가 그러면. 시현이 양말 안 신었어? 본매운생은 잘해줘, 자기야. 로션도 안 바른다. 세연아, 일어봐. 우와, 냉장고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. 뭐? 그래, 저거 새. 맞아, 맞아. 아이고. 야, 냉장고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. 아이고. 안 지워지니? 안 지워봤는데. 지워. 지워질 것 같아. 어차피 좋아. 50분이야. 꽝꽝꽝. 뭐라고? 50분이야. 두 애들이 또 다른 겁니다. 아, 한 군데 다 가는 게 아닌 것 같아. 따로따로. 빨리 내리자. 시현아, 어서 내리자. 다 왔어, 왔어. 응, 다 왔어, 다 왔어. 아, 그래. 잘 다녀와. 시현아, 엄마 손 잡고. 아, 위험, 위험, 위험. 위험. 빨리 잘 다녀와. 빨리 뛰어나, 어서. 시현아, 빨리 뛰어. 뒤돌아보지 말고 들어가라, 일로. 엄마 마음 편하게. 두 개 딱 들어가야 엄마들은 이제 마음이 놓이자. 이제 아들이 하나 더 남았어요. 통일 못하자. 엔디즈 언니. 아, 엔디즈 언니. 아, 엔디즈 언니. 저기 휴행이 됐잖아. 네. 인투디 언니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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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엄마With 한국 entwickelt. 엄마, 엄마는 esemp연하고. 엄마 Kent여 인투디언니. 집에 왔지 한번 봐. nalight. 드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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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달라고 했나? 안녕하세요 빈속에서 이렇게 노래가 나오네 아침도 안 먹었잖아요 인트리더 인 나우 안녕 놀라요 옛날에 혁이 너 맨날 짜구 만화영화 보고 짜구로 못 말려 똑같이 행동하고 막 집에서 아니 그 당시에는 걔가 좀 멋있어 보였어 짱구가? 짱구가? 세상에 짱구가 멋있어 보였어 너 자기가 여자친구가 왜 그러냐면 내가 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있으니까 하나 처리를 끊어봤어 그럼 내가 볼 뉴스를 먹여요 그때? 그쵸, 뉴스를 볼 수 없이 다섯 살에 엉뚱해 진짜 아 이제 드디어 혼자구나 자유의 시간이다 응? 아 그 저 뭐 아유 아유, 그때 나갔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자겠지 오늘 퍼즐라 잘 타야겠다 자겠지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, 자들은요 빨래 빨래 개키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 딱 어? 뭐야?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 딱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 딱 깔끔하구나 어머 압력솥을 쓴다는 건 불조절을 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? 나랑 똑같다 나도 압력솥을 타고 응 시현아, 시현아 일로 와 아 이제 다시 이제 학교할 때 애들 데려가야지 아유 또 왔어 아유 두, 아이고 큰 가방도 아유 가는데 다 딴 데 쳐다봐요 여기 먹어, 저기 먹어 여기 위험하지, 여기는? 왜, 왜 발이 아프다고? 업어달라고 또 그런 거 업어달라고 시현아 김혜아 김혜아 아유, 예뻐 그럼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? 아유, 그럼 어? 아유 에휴, 지치지 또 이제 또 다시 돌아오셔서 요리하시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계속 반복해 주시면서 너네도 저렇게 다 자랐단다 아유 아유, 그새 아유 엉망이 됐어 지금, 지금 엉망이 됐어 지금? 너랑 난감하지만 지금? 정말이지? 많이 할 거야? 우아, 알았어 혜연이 같이 가자 힘내라, 힘 응? 엄마! 어? 아유 엄마, 이럴 수 있어 어? 시현아, 여기 오면 위험해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 어이구, 어이구 어이구, 어이구 어이구, 어이구 어이구, 어이구 어이구, 어이구 스파게티는 내일 해줄게 갑자기 찹취를 만드는데 또 스파게티를 했잖아 두 마리에서 왜 이렇게 땅, 시즌달이 나지? 아빠는 아, 참 지금 와주면 좋을 텐데 딱, 저 시간에 딱 맞춰서 오면 딱 좋은데 시현이가 좋아하는 양파 양파를 좋아한 거야? 맛있다고 응? 아까 배고프다 되지 또 아우, 그 사이 피곤했나? 그렇지 아침에 8, 7시에 일어나가지고 졸아, 졸아 어 어? 혜연이가 잠이 들었네? 그렇다면 밥으로 시현이를 한번 깨워볼까? 아, 졸아, 졸아 9년동안 드실 계속 뭐라 그렇게 졸린 거 조금만 참고 먹어봐봐 그리고 시금치 조그만 거 하나 근데 나 그렇게 뭐? 어떻게 해? 시금치 한 개만 먹는 거잖아 조금만 이거 하나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 엄마 양보할게 이 고기 두 개 됐지? 엄마는 밥 언제 먹어요? 그러니까 애들 먹으라고 다 먹이고 나서 이제 밥 밥 처리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, 못 먹어요 혼박인데 아, 하온이에요? 이마온이요? 아, 상치 맛 어떤 거 봐봐 아, 이거 안 뜨거워 아, 이거 안 뜨거워 아, 이거 안 뜨거워 아, 이거 안 뜨거워 아, 정말 미안해 졸려서 그래요 엄마가 빨리 주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미안 네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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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이거, 이거, 이거 아, 상관하시지? 아, 상관하시지? 아, 상관하시지? 안 넘어 자기야, 내가 그랬지 왜? 진수성찬인데 진수성찬인데 진수성찬 혼자 먹을래니까 조금 아, 맛있겠다 자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진짜 뭐하러 밥도 못 먹고 왔어 아 나 오랜만에 작곡한 곡들을 다시 만져보니 아 기분이 좋았는데 자기는 안 좋아보이네 낭만적인 작곡은 무슨 작곡이야 지금 성현씨랑 하루종일 전쟁 치르고 있어요 지금 집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는 거야 예 인사 다시 인사 인사 인사